와 팔자 너무 잘하고 있어 다 진짜 많이 늘었다 진짜 팔자 와 이제 모든 사람이 팔자까지 이제 완성 집중 집중 머리는 꼬리를 잘 보세요 꼬리랑 부딪치지 않게 꼬리 지나간 다음에 가야 돼 그렇지 와우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멀리 보세요 앞에 사람 어디 가나 보세요 집중 집중 앞에 가는 사람 어딨나 미리 몸 쓰기를 해야 돼 미리 몸 쓰기 미리 몸 쓰기 미리 몸 쓰기 왼발 왼발 가운데 가면 또 오른발로 바꾸는 거야 미리 몸 쓰기 하세요 미리 몸 쓰기 앞사람과 환경 유지하시고요 주기가 대장이 된 거야 다음번에 서강이가 대장이 된 거야 자 현서야 꼬리로 붙어 이제 서유 뒤로 붙어요 서담이가 머리야 팔자 하세요 제인아 거기 얼른 출발할 준비 해야지 진호님 머리 한번 다시 진호야 너무 빠르면 꼬리랑 부딪치지 속도 조절 해야지 꼬리 어딨나 체크해야 하지 그렇지 recognizing 어디로 폐할 거야 아이고 잘했어 그래서 머리와 꼬리 머리 하다가 꼬리로 가고 꼬리 하다가 2번 하다가 1번 하고 이런 연습을 계속 해보는 거야 자 제인이 출발하면 다 꼬리로 갈 거야 자 준비 이제 서담아 지금 꼬리로 가 2번도 꼬리로 가고 3번도 꼬리로 가고 제인아 잘 데리고 가 뒤에 머리야 잘해 왼쪽 돌기 왼쪽 돌기 꼬리를 부딪히지 않게 잘 보고 오른쪽 돌기야 제인아 이제